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학의 김성훈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준비를 했다가 좀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약간 방향이 막 배가 산으로 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한주 보류를 했던 주제인데요 네 지금 같은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죠 역사적인 극한 상황에서 인류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부제 역사 속의 인성담부 사람의 인성은 극한 상황에서 인성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런데 유의사항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채팅이 잠깐만 채팅을 좀 끄고 유의사항이 있다면요 자 일단은 유의사항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몇 가지 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인류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극한 상황이 대체적으로 뭐가 있냐 자 일단 기근이 있어요 기근은 보통 자연재해로 인해서 식량이 제대로 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망한 거야 보통 뭐 풍년 흉년 뭐 이러잖아요 흉년을 다른 말로 이제 기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유목민족들이 살던 시대에는요 유목민족들은 만약에 A라는 땅에 기근이 들면 B라는 땅으로 이사가서 살면 됐어요 이사를 가서 살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시기라고 할 수 있죠 전염병 그리고 또 이제 극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 기근과 전염병이 약간 자연환경과 연관된 이 극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전쟁은 인류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극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대형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 위기라든지 경제적 위기를 여기서 빼먹었네 뭐 대형사고 뭐 대표적으로 뭐 그 9.11 테러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그런 대형사고가 많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성수대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그런 대형사고가 있었고 사실 그 성수대교 붕괴는요 IMF가 오기 전 우리나라의 그 약간 그 경제적 사회적 약간 큰 충격을 놔줬던 사건이었죠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거든요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걸 내가 그냥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뉴스를 봤었는데 아니 한강다리가 끊어져 있는 거야 진짜 충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위기 이제 국가부도의 날 IMF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정농단 사례가 있었죠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박근혜씨하고 최선씨가 서로 짜고 치는 코스톱으로 국정을 망가뜨려 놓은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2016년 겨울 우리는 서울의 도심 도심에 모여가지고 한마디로 외쳤죠 박근혜는 퇴진하라 뭐 네 그런 적이 있었죠 자 이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의사항이 있어요 이 컨텐츠는 방송시간 분량 등을 감안을 해서 좀 모든 사례를 차단할 수는 없었고요 아무래도 준비하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했다 보니까 일부의 사례들을 위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지태티비의 그 구독자들에 대한 애칭을 제가 처음엔 지식인이라고 했다가 제가 지성인으로 바꿨잖아요 지식인 더하기 감성인 해서 그 지성인이라고 했는데 이 지성인은 여러분들이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는 없어요 분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사심역사 컨텐츠를 하루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즈를 모두 충족시켜줄 수는 없고요 이제는 제 인생관이라든지 제 인성이라든지 제 종교관이라든지 그런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과는 견해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그리고 제가 이제 특정 지지 정당이 없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향이 다를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 여기 이 세 번째 유의사항은 이제 지금이 이제 선거 시즌이다 보니까 그냥 집어넣은 건데 음 뭐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뭐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그 요일별로 마스크를 사는 게 제한이 돼 있는 지금 같은 상황 여기서 이제 요즘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이 인성이 원래 이랬나 약간 이렇게 싶기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안 그랬던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의 그 종교 성향과 관련해서 SNS에 얘기를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들 나는 자기가 신천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갑자기 SNS에 뭐 그 약간 그런 자기들의 그 교회 다니는 사진들을 막 열심히 올리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뭐야 뭐 저야 뭐 이제 제가 수시로 뭐 성당 관련한 얘기들 뭐 한적 SNS에서도 열심히 했었고 뭐 제 방송에서도 뭐 가끔씩 얘기하고 그러니까 뭐 저는 애초에 뭐 이런 신천지 사태가 있었을 때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었으니 뭐 저는 뭐 그런 거에 문제가 될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평상시에 사람들하고 좀 좀 싸바싸바하고 좀 잘 살려고 좀 본래 성격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뭐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극한의 상황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극한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가 오겠죠 대표적으로 뭐 식량이 없다든가 아니면 음 그 세월호가 침몰했었을 때는 그때는 그 인류의 극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사실 그 상황이었죠 이제 학생 그 승객들에 대한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은 선장과 그 일부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했죠 뭐 그랬던 것처럼 그런 극한의 상황이 오게 되면 음 우리는 이제 본성을 드러내게 돼요 자 그리고 생존을 위한 본능 각종 생필품들을 사지게 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뭐 저는 KF94가 지금 없어요 그 사실 제가 제가 이제 저 김승훈이라는 사람이 그 그쵸 제가 아프리카 TV나 유튜브에서는 지식테이너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만 저는 뭐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밖에서는 김승훈이라는 사람이죠 저 김승훈이라는 사람이 1987년생이고 그래서 숫자가 7로 끝나니까 화요일에 KF94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주에 안 샀어요 일단은 제가 뭐 공장에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그 운송업계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좋은 공기에 하루종일 노출이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필요할 텐데 저는 딱히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업종이 뭐 그런 유해 공기에 항상 노출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외부 일정도 진짜 며칠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잘 없던 외부 일정이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저는 더 줄었어요 제가 좀 의도적으로 제가 과하게 줄인 것도 있긴 한데 심지어 좀 이제 몇몇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는 일도 진짜 어쩌다 한 번으로 또 줄였어요 사실 뭐 만난 사람도 별로 없긴 한데 뭐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연애를 안 하는 지금의 상황이 또 안전할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연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막 만나고 하면 뭐 보고 싶었으니까 막 좀 뭐 손도 좀 잡아보고 좀 뭐 좀 뭐냐 쓰담쓰담도 좀 하고 스킨십도 좀 하고 뭐 뽀뽀도 하고 뭐 그 이상의 상황도 할 수 있잖아요 뭐 근데 뭐 솔로들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전염의 위험성은 좀 더 줄어들 수는 있겠죠 뭐 네 잠깐 여러분들 눈물 좀 닦으시고 네 어쨌든 그렇고 이제 평소에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이 달라 근데 좀 평상시에 잘 얘기를 안 하다가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를 묶어가지고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좀 대표적일 때가 2016년에 있었죠 2016년에 이제 그 박근혜씨하고 최소원씨가 네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때 사람들의 인성들도요 진짜 막 뭐 처음에는 박근혜는 퇴지나라를 막 전국민이 다 외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막상 박근혜씨에 대한 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나니까 그때까지 집회를 안 하고 있었던 박근혜씨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극기하고 성조교를 들고 나와 그리고 그때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드러난 이 사회의 갈등은 지금까지 해소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몇십 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이런 거는 그리고 이번에도 그 알고보니 신천지 거봐 그럴 줄 알았잖아 하면서 약간 좀 신천지에 잠깐 몸담았었다는 이유로 또 뒤집어씓는 약간 그 필요 이상으로 약간 이게 그 진짜 아파서 격리되는 것보다 이렇게 사회에서 외면받아서 격리되는 게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충격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의 무리를 일으킨 게 아닌데 사회에서 좀 안 좋은 이미지로 그런 보이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꼭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극한 상황이 오면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감도 더 세져요 막 내가 그 아무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 다니던 시절에 좀 이제 괴롭힘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 A라는 사람이 나를 막 괴롭혔어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세계사 교과서가 한 번 없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세계사 교과서가 한 번 없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어 이거 누가 뺏어간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는데 결국 내 돈 주고 교과서를 또 샀죠 이제 당장 그 수업 시간대 교과서 없었던 사정은 어 이러이러한 상황인 것 같다 하고 선생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한 시간 정도는 어떻게 이제 그 수행평가 점수 안 깎이고 버텼는데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 쟤네들이 그랬을 거다 약간 이런 생각 먼저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는데 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평소에도 사람들 만나면 진짜 정치 얘기, 종교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 물론 그... 같이 동네 성당, 뭐 성당당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뭐 신앙과 관련된 얘기를 해도 돼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동네 성당 이외에도 그런 대외적으로 만나는 그... 좀 사람들도 있었다 보니 뭐 동네 밖에서 만나는 성당 친구들도 있으니까 음... 저는... 그래서 같은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는 좀 나눌 사람들이 좀 더 있기는 한데 다행히 그건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정치 얘기를 진짜 잘 안 해요 제가 이게 좀... 진짜 그... 정치에 대한 얘기를 진짜 세상에서 뭐 누구랑 만나서 진짜 정치 얘기 논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시기가 제가 고3 때였어요 고2, 고3 때 이제 고3 때 이제 고3 때 한국 근현대사 수업을 들으면서 진짜 그... 한국 근현대사의 그런 이런저런 그 정치 얘기들을 다 진짜 좀 들었... 풍문으로 들었던 얘기들을 진짜 수업시간 때 팩트로 확인을 하면서 와... 이래서 정치는 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는 커녕 지금 공무원의 세계로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요 근데 저는 뭐... 가끔 정치는 안 하더라도요 국민 정책, 시민 정책과 관련된 활동은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할 때는 있어요 제 정치 성향과는 별개로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좀 선거 시즌에는 그냥... 가급적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진짜 그게 정신 건강이 진짜 좋아요 그... 이번에 사실 좀 요즘과 같은 그... 뭐냐... 상황이 발생을 했으니까 음... 음... 뭐냐... 단톡방을 갑자기 막 초대를 하더라고요 단톡방들을 막 초대를 하는데 그... 그... 뭐냐... 그래... 요 채팅방이거든요 갑자기 요 몇몇 사람들이 음... 가끔씩 그냥 안부 주고받는 사람이 그냥 자기 주변 사람들을 단톡방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 세계 증시 검은 월요일 하여간... 해가지고 자기의 셀카를 올리면서 다들 힘내세요 음... 하여간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그... 하여간 요즘 사람들이 이럴 때를 계기로 약간 그... 자기의... 약간... 그... 자기 인맥 관리를 이럴 때 또 하려는 사람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음... 그 방이 그렇게 시끄러운 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그냥 가끔씩 제가 뭐 그냥 관심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거기 얘기만 좀 잠깐 끼어들 뿐이지 뭐... 지금 약간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잠깐만...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들 중에서요 지금... 제일 많은 인원이 있는 방이 582명이에요 그 582명짜리 그 단톡방이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방에서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핸드폰이 용량이 꽤 크긴 한데 제 핸드폰은 64기가짜리가 기본 그 용량이어가지고 버틸만은 해요 또 저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 이거 예비용으로 128기가짜리 SD카드를 또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사람들이 이런 시기를 틈타서 막 그 갑자기 막 페이스북 인맥을 정리를 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참... 왜 그럴때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그냥 조금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저는 그때 그냥 약간 좀 저는 실제로 진짜 며칠 전에 그... 어떤 아는 사람 어떤 그냥 온라인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진짜 정치적으로 너무 막 그런 나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프레임 씌워가지고 너무 나댄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 그 사람 댓글 보기 싫어가지고 결국 그 사람 차단시켰거든요 네... 참고로 저는 SNS 친구를 아무나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몇 가지 사례들만 좀 약간 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사실 역사적으로 극한 상황을 찾으려면요 옛날에는 전염병 과 관련된 기록은 사실 상세하게 없어요 전염병과 관련된 기록은 상세하게 남아있질 않고 보통 이제 유럽의 역사 같은 경우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그냥 종교와 관련된 사건들만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된 인류가 뭔가 극한 상황이 오면 폐기하고 기도하라 뭐 이러면 해결될 것이다 뭐 이런 게 그... 딱 누르던 시기였잖아요 중세시대 참고로 제가 그... 그...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인가 유니틴가 그거 그 노트르단 대성당 붙었을 때 그... 제가 제품번호만 갖고 있지 아직 제가 실행은 못 시켜봤거든요 아마 그래픽 카드를 바꿔야지 실행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언젠가는 해... 아마 그냥 노트르단 대성당 보고 싶어서 한번 해보긴 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곤 해요 그래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 주 하느님을 위한 성전이다 그래서 원래 이슬람의 군주들이 순례객들을 박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목민족들이 뭘 모른다고 그랬었잖아요 음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그... 혼란에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아라비아의 정통 이슬람들하고 그...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들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유럽은 봉건사회였죠 근데 이제 가끔 지방 영주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음 그 기사기급들끼리 싸워 근데 유럽 내에서 그렇게 그... 불필요한 전력을 소모할 필요가 있느냐 밖으로 나가라 근데 사실 그때 유럽이 인구가 크게 그러니까 당시 지구... 세계 지구촌이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았어요 하지만 영하 사망률이 높았어요 의약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도 오래 사는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오래 살기도 힘들었고 그렇게 수명이 길지도 않았고 음... 어쨌든 그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런... 그런 걸로 이제 사람들이 조금 죽는 것도 있었고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인구가 한 번에 팍 줄어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인구 증가의 밸런스가 좀 유지가 됐었어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그래서 세족 군주들도 거기에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 이제 교황이 세속 군주에 대한 이... 교황권을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 카노사의 그 굴욕사건 알죠 신성 로마제국 그 독일 황제가 뭐냐 황제가 휴가중인 아니 교황이 휴가중인 그 성에 가가지고 혹한기에 그 뭐냐 겉옷 벗고 속옷 차림으로 음... 뭐냐 석고대제 해가지고 그 굴욕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요 신성 로마제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에서는 그... 인사권을 교황에 갖게 돼요 왜 신성 로마제국은 빠졌느냐 그때 하이니 사세가 이제 그레고리오 7세 교황한테 거기 뭐냐 눈속에서 석고대제 한 다음에 그 뭐냐 일단 돌아가서 칼을 갈았어요 칼을 간 다음에 나중에 자기한테 반대했던 제우들을 그... 진압을 해버린 다음에 로마로 진군을 해가지고 교황을 갈아치웠어요 자기의 자기 입맛에 맞는 교황으로 갈아치워버린 거야 그 교황을 추방한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신성 로마한테는 그렇게 힘을 행사를 못했대요 그렇다고 하고 어쨌든 교황이 좀 그런 권위를 좀 더 높이고 싶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 기회에 그럼 교황의 권위를 그... 가톨릭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방정교회 다시 통합하자 그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처음에 물론 이제 그... 유럽의 그 봉건 제우들하고 기사들도 다 나섰겠지만 일반인들이 굉장히 잘 모였던 이유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잘 모여있는 이유는 교황이 전대사를 부여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전대사라는 게 그... 이제 특별한 해에 선포가 돼요 전대사를 하게 되면요 원래 그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보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좀 특정한 곳 성지순례를 하거나 성지순례를 하거나 특정한 지향으로 뭐 미사를 바치거나 뭐 좀 기타 여러가지 뭔가를 참여를 하게 되면 이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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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이나 그 교황이나 뭐 추기경 정도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추기경이 한 나라에 한 명씩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추기경의 인원은 일정수가 정해져 있고요 대한민국에도 이제 대한민국의 역대 추기경이 됐던 분이 총 세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2009년에 선종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님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서울 대교구장에서는 은퇴한 정진석 니콜라우 추기경 님이 있고 아직 이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서울 대교구장인 염수정 안드라 추기경 님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서울대교구장은 보통 대주교 중에서 대주교 편제예요 대교구장은 대주교 편제인데 우리나라 대교구 세 개가 있고 그 서울대구 광주 그런데 보통 서울대교구장을 그 추기경으로 서임을 해줘요 약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추기경 님이 전대사를 부여해주기도 해요 뭐 그런 케이스로 어쨌든 전대사를 부여해주는데 이 십자군에 참여를 하면 전대사를 주겠다 보속을 면제해주겠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당시에는 성지순례가 신자들의 좀 권장사항이었어요 근데 지금보다 그때는 거의 의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이 정말 삐까뻔적 할까 황금도 있을까 이런 거 하여간 되게 그런 환상도 있었고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오 나는 신자니까 한번 예루살렘 가서 한번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가보고 싶은 그거 가려고 십자가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기사들하고는 달라요 군기라는 게 없어요 진짜 군기가 개판인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들끼리 먼저 갔는데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가 저기 니들 위험해 우리가 군대 같이 보내줄 테니까 같이 가라 기다려라 했는데 자꾸 먼저 가겠다고 하는 거야 결국 그래가지고요 진짜 막 그냥 되게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무질서하게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 행방물명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그냥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만 또 애석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흐지부지 됐었다가 나중에 1차 십자군 출발했을 때 합류는 하는데 그냥 그 싸우다가 타령해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 어쨌든 그렇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십자군이 조직은 돼요 그래서 그 그때 이제 살라딘하고 싸우려다가 휴전을 했잖아요 살라딘하고 싸우려다가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가려고 했는데 막상 배가 좀 전쟁을 할 만큼의 함선이 안 모여요 배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 지중해를 지중해를 무대로 활동해서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었던 베네치아 공화국 이탈리아가 이탈리아가 당시 도시국가들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베네치아하고 협상을 했는데 배도 없고 이집트까지 건너갈 군자금도 없어요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야 병력도 없어 그랬는데요 그래서 못 갈 뻔했어요 베네치아 상인들도 이만큼 돈 안 주면 우리 배를 이집트까지 차출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좀 이거 원정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동로마 제국의 황제 이사키우스 2세가 갑자기 내전으로 폐의가 돼요 동로마 제국이 갑자기 내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사키우스 2세의 아들이 알렉시우스 4세인데 나중에 아빠가 죽어가지고 자기가 황제를 자칭을 하거든요 그 아니다 그 어쨌든 자기가 황제를 자칭을 하긴 하는데 그 뭐냐 황제자리를 우리한테 돌려달라 하고 베네치아에 도움을 요청해 온 거예요 그리고 조건으로 그 군자금을 주겠다 병력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그 정교회에 대해서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해 주겠다 가톨릭의 한 종파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거를 보고 교황도 그렇고 이 십자군도 그렇고 오 오 그 정교회를 다시 우리의 통제에 놓을 수 있겠다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203년 이집트로 가려던 플랜이 이집트 너무 멀어 알렉산드리아 너무 머니까 우리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자 자 그런데 이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되게 위치가 그 발칸반도 요 양쪽 끝에 그 뾰족 튀어나온 그 해업 해업을 완전히 산면 그 산면으로 둘러싸고 있는 약간 아니다 산면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다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뻗어나온 그 쬐끄만 반도에 있는 도시예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지금 이스탄불이 그래서 거기가 진짜 그 육지로 공략을 하려면요 딱 한쪽만 그 성벽을 장성을 쌓아서 막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바다예요 그리고 거기 그 해업이 그 잔잔하지만은 않아요 거기가 바다가 좀 위험한 대기도 해 배끼리 그렇다 보니까 그 거기가 좀 위협 공격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동로마가 쿠데타였던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십자분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이사키우스 이세 알렉시우스 4세가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동로마에서도 알렉시우스 5세라고 자칭을 하는 또 다른 황제가 결국은 십자군을 상대로 방어를 하다가 결국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고 라틴제국이 세워져요 이때 라틴제국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이제 동로마제국의 이때 분열이 됐다가 다시 통합이 돼요 다시 통합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됐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15세기까지 있다가 결국 오스만투르크죠 오스만투르크 현재 터키의 전신이에요 얘네들한테 망해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그래서 4차 십자군은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이집트 안가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어문데로 간 거야 돈 받으려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차부터는요 안하는 일만 못했어요 그래서 5차 십자군 다시 4차 때 플랜 뭉개졌던 이집트를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자 6차 십자군은요 원정대라기보단 전쟁을 하기위한 원정대라기보다는 협상을 위한 원정단이 같다고 보는게 더 맞아요 전쟁하려고 갔는데 알카밀 무한마드 빈 알 아딘하고 교섭을 해요 전쟁하라고 갔더니 교섭을 해 근데 이 사람이 살라딘의 조카에요 어쨌든 살라딘의 조카하고 교섭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살라딘의 전례도 있고 하니까 다시 신사협정을 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리차드 일세하고 했었던 그런 그 계약과 비슷하게 다시 계약을 하는데 그 돈을 주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유럽의 어떤 국가에 소속으로 땅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예루살렘 왕국의 땅으로 편입을 시켜요 한시적으로 돈 주고 땅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야 그래서 대신에 조건은 붙어요 그 예루살렘 왕국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군대는 상주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스크만 무슬림이 관리를 하자 그래서 1229년부터 1239년까지 10년 동안 가톨릭 세력이 예루살렘을 관리를 하게 돼요 근데 조약이 만료는 됐지만 그 이후에도 네 성질 수준은 되게 자유롭게 풀어졌대요 그 다음에 이제 7차 십자군 프랑스 루이 구세가 이집트로 갔는데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70년 8차 십자군 다시 루이 구세가 이번에는 그 뭐냐 옛날에 카르타고 땅이었던 튀니지로 가요 근데 튀니지로 지중해만 딱 건너갔더니 전염병 걸려서 죽어서 실패 자 그 다음에 이제 9차 십자군 근데 이때는 뭐냐 십자군으로 봐야 될지 아닐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번에는 잉글랜드가 그 지금의 이란 땅에 있는 일칸국 그 일칸국은 뭐냐면요 그 원래 그 몽골 몽골족의 그 부족들이 그 전통이 있어요 그 아빠가 죽으면 아들들이 아들들이 땅을 나눠 나눠가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징기스칸의 그 아들이 4명이었거든요 그 4명 4명 때문에 그 뭐냐 몽골제국의 그 칸국이 4개가 생겨요 이제 저기 동유럽 쪽에 킵차크 칸국 그 뭐냐 카자흐스탄 이런데에 있었던 킵차크 칸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란 땅에 일칸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차가 그 비단길에 있었던 차가타의 칸국 그리고 오고타의 칸국은 그 원래 그 몽골의 그 근거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 이제 오고타이가 이제 징기스칸의 정식 후계자였거든요 그 태자 그래서 오고타이가 이제 원나라 태종인데 그래서 이 그 오고타이가 정통 그 후계자니까 그 이쪽이 정통이 된 거야 그래서 본국하고 별로 안 먼 곳에 칸국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몽골족하고 연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그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이 일칸국을 격퇴하는 데는 성공해요 격퇴하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결국은 망해요 얘네도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십자군은 더 이상 조직이 안됐고 이제 그 아크레 예루살렘 왕국의 이제 최후의 근거지가 아크레였는데 1291년에 이제 이슬람 세력이 거기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까지 망하면서 십자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자 근데 이 십자군 때 어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요 소년 십자군이라고 있었어요 신의 계시를 받은거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는 십자군에 가야된다 해서 그 지역의 영주도 반대하고 왕도 반대하고 그랬었는데 가겠다고 애들을 모아서 간거에요 됐겠어요? 오히려 노예로 팔려버리지 그렇게 해서 실패했던 사례도 있어요 자 근데 잔다르크도 그런 연유로 희생이 됐지만 당시 백년전쟁이 끝나가는 그 시점때부터 이제 가톨릭의 권위는 진짜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됐는데 음 그래서 그때 막 이단이라는 이유로 화형을 시킨 사람도 있었고 음 종교개혁으로 이제 다른 종파가 생겨나잖아요 루터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음 뭐 침례교 장로교 이때가 생긴거에요 그 루터교하고 그 칼뱅쪽 종파가 좀 많이 많이 갈라졌구요 그리고 이때 영국이 성공회가 생기죠 그 결혼 문제로 성공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때는 막 그 또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구요 그 정말 이 상대의 종파를 믿었다는 이유로 그 화형시키구요 그 뭐냐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 참고로 그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는요 이 가톨릭 사제였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가톨릭 사제였는데 결국 죽을 때 책을 남겨놓고 죽어요 응 죽을 때 책을 남겨놓고 그래서 죽을 때 책이 발표돼요 그때까지 자기의 주장을 감추고 있었어요 코페르니쿠스는 가톨릭 사제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 이탈리아 출신이잖아요 이탈리아 피사 출신인데 나중에 그 뭐냐 포톨릭 마이오스랑 코페르니쿠스의 그 연구를 비교해서 책으로 냈던게 그 천문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가톨릭에서 한때 금서였어요 그래서 갈릴레이도 종주재판으로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할 뻔했는데 자기 주장을 한번 굽히고 나와요 결국은 근데 이제 갈릴레이는 그 이후에 계속 자기가 꾸준히 연구를 하다가 그 결국은 눈을 실명을 해요 갈릴레이는 결국 그때 실명을 하고 그 새로운 책을 낼 때요 가톨릭 국가가 아닌 그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약간 그런 쪽 국가에 가서 돼요 그럴 정도로 박해가 심했어요 그렇다고 하구요 그래서 이 단어로 심판되었으면 화형 장작이 없을 때만 교수형 또는 물에 빠뜨려주기는 익수형 재산몰수 그래서 이제 독일 남부지역에서 좀 그 가톨릭 쪽이 희생을 많이 당했어요 그 독일 북부지역이 그 독일 북부지역이 이제 루터 루터교가 자리를 잡았던 자리고요 영국은 성공회의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 과정에서 스코틀랜드에선 좀 많이 희생이 돼요 그 독일은 그래서 전쟁이 30년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마녀를 고소해서 색출할 수 있다 피해자가 없어도 마녀라고 하면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으면 어 저자는 마녀다 해서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잔다르크도 약간 비슷한 비스무디하게 희생이 된 거고요 이때 진짜 화영당했던 이름 모르는 희생자들이 많아요 강화도로 천도를 해요 이때 최시정권이 반대파들을 다 숙청해버려요 다 숙청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이 일어나죠 2차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무엇이냐 이때 김윤후라는 스님이 김윤후가 원래 스님이에요 승려 출신인데 처인 이라는 부곡이 있었어요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죠 용인시 처인구에서 그 몽골의 1,2차 전쟁 그 사령관이었던 살리타이를 화살로 쏴서 죽여요 그래서 이 전과로 김윤후라는 스님은 이때 장군이 돼요 이때 장군이 되고 그 처인이라는 부곡은 처인 현으로 승격이 돼요 현으로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인사 이 과정에서 부인사에서 고려대장경 초조판이 불타죠 근데 이때 되게 어이가 없었던 건 뭐냐면요 충주성의 관리가 도주를 했던 상황에서 양민들하고 노비들이 싸워서 버텼는데 그 이후로 관리가 돌아와 보니까 어 성에 왜 이렇게 재물들이 없어졌니 하면서 그 이유를 들여서 백성들을 처벌해버려요 정부는 강화도로 도망가고 전쟁은 백성들한테 다 바뀌어버린거야 자 그래서 이제 몽골도 내전을 끝내고 이제 몽케가한이 즉이 하는데 이 5차전쟁 때요 그 2차전쟁 때 살리타이를 죽여서 장군이 됐었던 김윤후가 다시 충주에서 활약을 해요 방어전에 이겨요 70일이나 버텨요 그 70일 동안 방어전을 버틴 그 공으로 충주성은 충주는 국원경으로 승격해요 자 그 다음 이제 5차전쟁 때 안경공 왕창을 몽골에 파견해서 그 휴전을 해요 그때 이제 몽골이 조건을 내건게 뭐냐면 실권자인 최항하고 그 고려 왕이 직접 와라 그리고 이때 예전에 보냈던 인질들이 족보를 위주해서 왕자라 숙여서 간거다 이게 드러난거에요 근데 그거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어쨌든 근데 뭐냐 최항이 아직 강화도에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는 항복한게 아니다 하면서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몽골이 강화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군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요 옛날에는 몽골이 초원에서만 살았니까 지상전밖에 못해요 몽골의 주력부대가 기병이니까 근데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는 수군을 해군을 동원할 수 있게 된거야 이때부터 해군을 동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이제 배를 보내서 강화도에 상륙을 하려고 해요 물론 못해요 음 또 이제 다인철소 다인철소 향소 부곡 그 하급 행정구역이거든요 여기서 향리들이 전투를 이겨요 그래서 이간현으로 승격이 되고 이 다인철소에 있는 천민들을 면천시켜줘요 근데 이때 전쟁으로는요 몽골이 하도 남쪽까지 내려가니까 지리사항까지 피해를 입고 그 이때 잡혔던 포로만 20만명이 넘어요 어쨌든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이제 몽골이 해군까지 동원할 수 있으니까 강화도에 상륙을 시도를 하는데 결국 점령을 못해요 음 왜냐면 강화도에도 이 삼별초라는 호위병이 있거든 삼별초는 원래 좌별초 우별초 야별초가 있었는데 거기에 더하기 몽골과의 전쟁에서 탈출했던 신의군이 모여서 삼별초가 돼요 어쨌든 강화도에는 삼별초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견디지를 못하죠 근데 그 와중에 최양이 죽고 또 최이가 승계를 해요 그리고 이때 몽골에 보내던 세공이라는 공물이 있어요 어? 근데 갑자기 공물을 정지하네?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전쟁 중에 또 이제 철수를 하는데 원래는 몽골이 계속 고려의 왕의 입조를 요구를 했었는데 고종이 이제 나이가 60대 70대 가 된거야 그러니까 이 이제 니네 왕이 늙었으니까 그러면 태자가 대신하라 그래서 조건이 완화가 되니까 이제 뭐냐 그 고려가 어? 그래? 그러면 어? 태자 입조야? 그럼 한번 가볼까? 이제 전쟁 끝낼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약간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결국 1258년 김준 등의 무신들이 최의를 제거해요 그래서 최씨정권은 몰락을 하지만 무신정권은 끝나지 않아요 무신정권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개경으로 환두를 못해요 음 자 그러는 동안요 이 뭐냐 9차 전쟁이 일어나요 또 1259년 3월에 결국 전쟁이 끝나요 그 최씨정권도 무너졌고 그 뭐냐 이제 그만 전쟁 끝내자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입조할 사람이 왕에서 태자로 조건이 완화가 되니까 이제 태자를 보낼 터이니 물러가시오 해서 결국 그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제 원종이 되는 태자가 몽골에 입조를 해요 근데 문제는 그 태자가 몽골로 가는 동안 고종이 죽어요 음 고종이 그 1259년 7월에 죽고 그 이제 원종은 몽골에 이제 그 몽케가안한테 인사를 하러 가고 나서야 고종이 죽었다는 거를 그 알게 되죠 그 알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도 몽케가안이 죽어요 그래서 이때 그 몽골의 제위 계승 내전이 일어나요 이제 쿠빌라이하고 아리크부카가 대립을 하는데 이때 몽골에 가있던 태자가 이제 쿠빌라이 편을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고려 원종이 딱 그 안목이 좋았던 거예요 쿠빌라이가 약간 세력이 좀 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쿠빌라이하고 강화협상을 진행을 해요 직접 그래서 전쟁 끝내자 해가지고 이때 전쟁이 끝나게 되고요 그래서 쿠빌라이는요 이제 명분이 생긴 거야 그 이제 쿠빌라이가 원종한테 그 고려 왕이 죽었다니까 당신은 태자가 아니냐 빨리 가서 왕을 빨리 가서 자리 비우지 말고 그리고 너의 아들을 대신 보내라 해가지고 충렬왕인 태자를 다시 파견해요 그래서 태자를 다시 보내고 그 어쨌든 이제 쿠빌라이가 그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되찾았다 이런 명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몽골의 신하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그 쿠빌라이가 아싸 그러면 내가 쿠릴타이를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내가 황제가 되자 황제가 돼요 내전을 이겨요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는 이제 원종 원종 덕분에 자기도 황제가 된 거잖아요 그 이제 고려가 자기의 편을 들어줬으니까 그래서 쿠빌라이도 나중에 보답을 하는 게요 나중에 그 김준을 암살시키고 실권을 잡았던 이면이 원종을 임시로 폐위를 시켜요 그랬더니 이제 쿠빌라이가 그 원종의 편을 들어줬가지고요 황제 그 니네 왕 보기 안시키면 니네 전쟁 다시 한다이 협박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종이 보기가 돼요 그럴 정도로 쿠빌라이가 원종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원종은 그 이제 쿠빌라이의 편을 한번 잘 들어준 덕분에 자기의 그 왕위도 유지가 되고 결국 왕권을 되찾게 돼요 그 무신정권을 마무리를 시키게 돼요 1270년에 그래서 강화체결하고 10년만에 환도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렬왕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몽골의 황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결혼동맹으로 고려는 이제 몽골이 나중에 1279년에 남손까지 멸망을 시키잖아요 엄청나게 그 인종 차별을 했잖아요 한족들은 하지만 고려한테는요 이 쿠빌라이를 쿠빌라이하고 고려 원정이 상호 후원관계였기 때문에 이 동맹을 맺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동맹을 해가지고 고려는 독립국 지위를 유지받게 돼요 물론 관제는 제후국급으로 격하가 되긴 하는데 사실상 동맹국이에요 이 결혼동맹으로 지위를 유지받게 됐고 그리고 이게요 그 고려왕이 원나라 황제의 사위가 되는 게 다른 이 몽골한테 정복당한 나라들보다도요 우리가 지위가 압도적으로 높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황족의 가족 자격으로 이 쿠릴타이에서 발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이 몽골의 황제를 그 추대하는 회의에서 고려가 발원권이 센 거야 다른 제후들보다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이 몽골의 그 쿠빌라이가 쿠빌라이가 황제가 되면서 이때 그 내전이 있었잖아요 이때 원종이 딱 그 편을 잘 든 거야 편을 잘 들어준 덕분에 어쨌든 이 독립국으로서의 지위는 보장을 받게 된 거죠 어쨌든 뭐 결혼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긴 했지만 이래서 외교가 중요하기는 해요 한 번 그 편 한 번 잘 들어준 덕분에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그 그 충렬왕의 그 아들 세자가 충선왕이잖아요 그래서 충선왕이 좀 너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제 제위 6개월 만에 충선왕 1기가 끝나요 그리고 충렬왕이 보기를 하죠 왜냐면 충렬왕은 자기는 좀 그 자기 그 부인이 죽은 것 때문에 좀 쉬고 싶어서 물려준 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충렬왕이 보기를 했었고 충렬왕이 보기를 했었다가 그래서 이제 충선왕은요 제위 6개월 만에 폐이가 돼가지고 그 몽골 심 몽골 그 연경 그 북경 거길로 소환이 돼요 소환이 되는데 이때 이때 충선왕이 이제 연경에 가서 그 이제 성의학자들하고 학문을 연구하게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요 나중에 원나라가 내전이 또 일어나요 내분이 이때 충선왕이 쿠릴타이 발언권을 갖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 충선왕의 그 부인이 그 몽골 황실의 황녀잖아요 그러니까 쿠릴타이 발언권이 센 거야 그래서 이때 충선왕이 이 원나라 그 무종이 즉위할 때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무종이 충선왕한테 뭐냐 너 고맙다 해가지고 뭐냐 일단은 그 심양왕이라는 즉위를 줘요 심양왕이라는 즉위를 줘서 이 뭐냐 요동지역을 다스리게 해주고 그리고 소원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해서 충선왕이 그 소원을 얘기를 해요 그 소원은 뭐냐 이 다시 고려로 돌아가서 못다한 개혁을 마저 해보고 싶다 해서 나중에 그 충렬왕이 결국은 죽어서 충선왕이 복위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한동안은 이제 무종이 후원을 해줘요 해주는데 네 심양왕 근데 이때 충선왕이 고려 안에서 이제 좀 아무래도 그 연경에서도 그 뭐냐 심양왕이라는 지기도 있고 고려왕이라는 지기도 있다 보니까 바쁜 거예요 개경하고 연경이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부 조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고 결국 이때 세자가 제거가 돼요 그래서 충수광은 그 충수광은 충선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고요 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인데 이 뭐냐 결국 이제 나중에 충선왕은 고려왕은 그 둘째 아들 충수광한테 물려주고 심양왕이라는 자리는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제네란 시대 때 이때도 되게 그러니까 고려 고려 몽골과의 전쟁자는요 사람의 인성이 얼마나 관리들의 인성이 그 얼마나 그 개판이었냐면 자기들은 강화도로 도망가 놓고 백성들한테는 알아서 싸우든지 섬이나 산성으로 알아서들 피해 있어라 무책임하게 그렇게 넘긴 거야 그렇고요 자 임진왜란 때도 비슷해요 음 자 전쟁이 이렇게 갑자기 수만 명의 군대로 상륙을 하는데 그 뭐냐 당시 부산진을 지키고 있던 첨사 정발의 병력은 600명밖에 안 됐어요 당연히 다 죽었지 그랬더니 경상좌수사 박홍은 자기의 함선들을 좌침시키고 자침시키고 스스로 침몰시키고 퇴각해요 경상우수사 원균도 여기에는 안 썼는데 자기의 함선들을 스스로 자침시키고 도망가려고 했다가 부하들이 이거는 안 된다 전라도 수군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서라도 힘을 합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원균의 부관이었던 이영남이 이영남이 이순신한테 가서 도망가려고 이순신한테 자침시키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요 일본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중요했던 거고요 그 공군들도 그런 게 있어요 전투기가 불시착하면요 적들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뭐냐 그 뭐냐 불태워버리는 그런 경우에 영화 던케르크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렇고요 그 경상좌병사는 도주 어쨌든 그래서 전라좌수사였던 이순신은 어쩌다 보니 경상도에 가서 싸우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을 때 통제형을 아예 한산도로 옮겨버리죠 통제형을 아예 한산도에다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경부가도 경부가도에 이제 계속 패하니까 순변사였던 이 일은 상주에서 지니까 이제 그 뭐냐 경군 서울을 지키던 군대를 쓰게 된 거야 신립이 원래 여진족을 무너뜨렸던 스타였어요 이 신립을요 탕금대로 내려보냈는데 사실 신립은 여진족과 싸우려고 원래 그 기병을 활용하는 작전에 능했던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부대에 기병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문경세대여서 싸우는게 힘들었고 하도 가는 동안 계속 도망가는 그 병사들이 있으니까 기강유지 문제 때문에 야 니네 도망가면 뒤에 강물이다 하는 것 때문에 탕금대에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솔직히 몰라요 화살부대가 있었으면 화살부대가 있었으면 그 조총을 쏘는 것보다 조총이 그 당시 일본의 조총은 한 발을 딱 콩 쏘고 나면요 앞줄은 다시 안고 뒷줄이 일어나서 점화시키고 쏴야지 그래야지 앞줄에서 그동안에 재장전을 할 쿨타임이 되게 길었거든요 쿨타임이 길었기 때문에 오히려 화살부대가 쿨타임이 짧았어요 쿨타임이 짧았고 당시에 화살이 사거리가 훨씬 더 길었어요 충분히 화살부대가 많았다면 맞설 수가 있었는데 근데 당시에 화살부대에 대한 인식은 경무장 그 경장 경장 보병의 그 색깔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중장 보병들은 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화살부대는 부대의 주력일 수가 없었어요 그 부대의 시스템들은 응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순신 같은 경우는 조총부대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사거리가 제일 긴 화포를 쓰고 그 다음에는 화살을 쓰죠 화포를 쓴 목적은 화포는 그 뭐냐 외병들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고요 외선들을 바다에서 격침시키기 한 목적이었어요 외선들을 격침시키기 한 목적으로 화포를 쓴 거예요 그랬다는 거죠 어쨌든 신립이 그래서 지고 자살하고 어쨌든 그리고 서울은요 당시에 도성의 위치가 도성이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방어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당시의 목표가 일단은 서울까지 그냥 어택당이었어 그 일본의 목표는 서울까지 어택당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신경 안 쓰고 가요 그렇다 보니까 그 경부라인 있죠 그 경부라인 그 경부라인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신경 안 쓰게 된 거야 그래서 전라도를 중심으로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라도를 아무도 안 거친 거야 전라도가 안전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일본이 서울까지 어택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본은 조선이 조정이 북쪽으로 피난을 가버리니까 또 이제 평양까지 다 공한 거야 평양까지 어택당을 해버린 거야 그 어택당 지정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평양까지 갔는데 평양까지 가니까 겨울이야 평양까지 갔더니 겨울이야 그래서 이제 1592년에 그 이제 겨울이 됐고 그래서 전쟁을 단기에 못 끝내게 된 거예요 단기에 못 끝내게 되고 이 이순신이 그 해상을 봉쇄해버리니까 해상으로 보급을 못하게 된 거야 보급로가 차단이 된 거야 하물며 그러면 육지 육지는 이미 그 주변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남아놓은 게 없어요 뭐 부산에야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배들을 많이 남겨뒀었는데 그 부산에 있던 그 오백척도요 그 부산에 있었던 그 오백척의 배도 그 뭐냐 거기 배를 배를 지키는 병력만 남아있었지 사실상 대군들은 다 그 북쪽으로 올라가셨거든요 그 이순신이 그 부산포 가서 빈지터리 하고 왔죠 어 이순신이 부산 가서 배 뿌셔놓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거기도 안심을 못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의병들이 일어난 거야 음 그리고 이제 조선광군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그 명나라에서 지원 그 지원 부대가 오면서 그러니까 명나라 만력제는요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전을 결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 이제 후금을 청나라를 후금을 처음 세우는 누르하치가 이때는 국가체계까지는 아니었는데 군사력은 쐈어요 그래서 누르하치가 아 우리가 군사 좀 보내줄까요 피해 전화 하니까 당시 조선이 어땠냐면요 니네들의 도움은 받을 생각 없다 사실 이거는 잘한 건 맞아요 왜냐면 청나라가 그때 인제네란 직후에 우리나라를 간섭할 명분은 차단을 했거든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행주대첩 이후 일본이 결국은 서울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요 남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명나라고 강화 교섭을 진행하게 되죠 근데 결국 그 교섭은 결렬돼요 그 충격적이게 있었거든 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경기도까지를 이 조선의 남부 사도를 일본에 활양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 받아줬겠냐고 그래서 강화 교섭 결렬 그래서 이제 정유년에 다시 재침공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이 재침공을 해요 근데 이순신이 처음엔 당장 출동은 안해요 왜냐면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어요 함정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 재침공을 안하게 돼 아니 그 바로 맞땡을 안해요 그러니까 왜 조선조정은 도원수 권유를 통해서 왜 자꾸 딜레이를 하느냐 빨리 출동해라 하는데 이순신은 그때 이제 병력이 그 병력하고 함선이 많아졌지만 이거 함정에 걸려들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유인을 해야 된다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순신을 의금부에 수감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원균이 그 삼도수군 통제사로 들어오는데 그 원균이 7천량에 가가지고 다 깨져요 다 깨져 다 깨져버려요 함정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이순신은 다시 그 다시 통제사가 돼가지고 갔더니 뭐냐 12척 더하기 한 척밖에 없었던 거야 경상우수사였던 배설이 갖고 있었던 배밖에 안 남은 거야 왜냐면 배설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 전라우수사였던 이역기 전사했어요 전라우수사 이역기의 배 다 털렸어요 응 응 왜냐면 그때 이순신이 병력이 많아질 수 있었던 게 이역기하고의 연합이었거든 어쨌든 그랬었는데 그 그래서 12척밖에 안 남으니까 그 그래서 명량까지 그 울돌목까지 유인을 해가지고 이기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외군이 그때는 그 원균이 털리고 나서 일본이 이때는 전라도부터 털어요 그래서 정유재란 그 개전 한달만에 남원하고 전주가 털려요 그래서 전라도를 다 털고 가요 전라도를 거기에 털어버리고 가고 그 근데 서울까지는 못 와요 서울까지는 못 오고 중간에 막혀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정유재란 때는 그 선조가 피난을 안 가요 응 그때는 선조가 피난을 안 갔어요 여간 그렇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하고 이제 명나라 이제 연합군이 그 노량 노량 앞바다에서 이제 그 남쪽 지역 그 외성이 이때 쌓여지거든요 이 외성에서 버티고 있던 그 외구들이 그 도요토미 풍신수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의 영지를 지키러 가기 위해서 내전이 일어났거든요 내전이 일어나면서 철수를 시도해요 철수를 시도하면서 그 당연히 당연히 육지에서는 올 때는 맘대로 왔지만 갈 때는 언임없다 하면서 이제 육지는 계속 남쪽으로 도망쳐오는데 다 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 이제 노량 앞바다 그 근처로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남쪽 바다로 다 모였더니 이제 문제는 가장 힘든 관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순신 그때 이제 이순신도 이제 한 자기네 병력 병력도 1년 동안 많이 증강을 시켰고 명량해전 이후에 자기 병력도 증강을 시켰고 명나라 그 연합군까지 있으니까 그 병력도 한 1만 명 넘게 동원할 수 있었고 그 연합합되니까 병선도 한 수백 척 있었겠죠 그래서 그때 그 일본 병력도 철군을 해야 되니까 그 500척이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500척은 이쪽에 모이고 나머지 배는 부산에서 대기를 한 거예요 둘로 나눠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 배는 이순신하고 목숨 그 사생결단으로 싸워가지고 그 거기서 그 부산에서 가는 배들을 다 갈 수 있게 내비두고 그 몸빵을 해주고 이순신을 어느 정도 묶어놓은 다음에 이순신이 추격을 못하게끔 한 다음에 우리는 뒤따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량해전이 일어났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제 이순신의 함대는 진짜 걔네들도 죽기 사이기로 죽기 사이기로 그 뭐냐 7년 동안 우리 국토를 유린다 니들을 어떻게 살려서 보내냐 하면서 있는데로 다 부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순신도 그 이순신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면 그 갑자기 전투가 중단되고 그 외선들이 도망갈 그 기미를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하고 진짜 끝까지 싸워요 진짜 끝까지 싸워서 그때는 명량해전하고 노량해전 때는요 거북선이 없거든요 거북선이 그때 다 침몰이 돼요 거북선이 없었기 때문에 거북선이라는 돌격선이 없었기 때문에 거북선으로 그냥 들이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이제 멀리서 싸울 때는 그 화포로 다 뽀개다가 이제 근접전이 돼서는 그 화살부대 화살전하고 그리고 이제 배가 부딪히지 수밖에 없잖아요 수백척들 수백척이 붙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외선의 배로 넘어가가지고 아예 이제 배를 뺏어버리는 거지 백병전 백병전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백병전으로 싸워요 백병전으로 싸우면서 네 진짜 막 그 파괴시킨 한 이백척 정도는 침몰시키고 한 그 나머지는 한 이제 넘어가서 배를 넘어가서 막 다 죽이고 뺏고 그리고 그때 그래도 수십척은 겨우 도망가요 도망 그 뭐냐 고니시 고니시 유키나가 이런 배는 도망가요 고니시 같은 경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들인 히데요리의 편을 들어요 나중에 동군 서군 그렇게 내전이 붙어요 어쨌든 그렇게 내전이 붙고 어쨌든 이순신은 전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그렇게 다 부숴버리고 육지에서는 권율이 철군하는 그쪽 외성들 다 소탕하고 그래서 전쟁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겨울에 전쟁이 끝나요 1598년 겨울에 전쟁이 끝나고 이순신은 전사하고 이제 권율은 남쪽 다 수습하고 1599년에 이제 서울로 개선을 하죠 개선하다가 근데 이때 이순신이 명량해전쯤 때 권율한테 부탁했던 게 있어요 경상우수사 배설이 자기의 그 배만 나한테 떠넘기고 도망갔다 그 전쟁 중에 군무를 이탈했다 해서 군무 이탈을 했다 해서 배설을 잡아달라고 해요 그래서 권율은 그 개선하는 길에 그 배설의 고향에서 그 배설을 잡아요 그래서 그래서 배설은 그 권율이 서울로 개선할 때 같이 잡혀서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서 처형돼요 그리고 권율은 이제 좀 약간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권율이 아마 이때 나이가 60대 넘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항복의 장인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개선 이후에 권율은 얼마 안 가서 죽어요 유성룡은 전쟁 끝나기 직전에 삭탈 관직 돼요 그래서 영의정에서 삭탈 관직 돼가지고 그 안동으로 돌아가서 징비록을 남기고 죽어요 유성룡은 징비록을 남기고 죽고 그래서 1609년에 기유약조 체결하고 이제 포로 송환을 하게 되지 만약에 이괄이 이괄에 난 때 패잔병들 제대로 수습을 할 수 있었다면 병력이 좀 남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안됐고요 그리고 그 병력을 만약에 임경험한테 줬었다면요 그리고 김자점이 동원할 수 있는 소고군이 8만명을 동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요 사실 그 이제 이때 병자호란 때 총 십몇만명 정도가 왔는데 좀 몇만명씩 나눠서 왔단 말이에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력이었거든요 소고군들은 근데 김자점이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야 만약에 김자점이 아니고 임경험이 이 8만명을 부릴 수 있었다면 이랬으면 병자호란이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어쨌든 임경험이 8만명을 지휘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자 그렇고요 음 어쨌든 삼전도에서 구력을 당했고 현위치는 석촌오수 자 근데 문제는 병자호란 그 이후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 그 인질들을 잡히게 냅뒀던 그 책임자는 처벌했고요 김자점 잠시 처벌했다가 봐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임경험이 그 이제 독보라는 중이 있었어요 청나라의 첩자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 이 사람을 그 영의정 최명길한테 보내서 그 명나라로 밀서를 보내기로 해요 근데 이 밀서가 가다가 걸려요 그 밀서가 가다가 걸려가지고 이 이 밀서가 가다가 걸리는 바람에 이 청나라로 끌려가요 최명길 임경험 다 끌려가는데 최명길은 청나라까지 끌려가고 임경험은 가다가 그 절로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머리를 밀고 스님으로 변장해서 명나라로 망명해요 그런데 음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의 이자성의 나이 일어나요 그리고 청나라가 이때 협공해요 그래서 명나라는 일단은 북경을 점령당하고 숭정재는 자살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피난갔었던 명나라도 나중에 망하거든요 망하게 되는데 이제 임경험은 이때 북경에서 잡혀버려요 북경에서 잡혀버리고 그 다음에 홍타이지한테 잡힌거야 물론 홍타이지는 명나라가 완전하게 망하기 전에 죽어요 자 그런데 임경험이 홍타이지한테 잡히고 나서 홍타이지가 너는 쓸만한 인물인데 내 밑에서 싸울 일할 생각 없냐 하니까 그 임경험이 나는 죽어도 그럴 수 없소이다 그래서 만일 그대를 살려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힘을 길로 반드시 청을 정벌하게 쏘이다 하니까 이제 홍타이지가 당근을 좀 줘요 그러면 만일 내가 지금 인질로 잡혀있는 소연세자 복림대군을 조선으로 돌려보내준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하고 하니까 임경험이 그렇다면 일단은 그래 세자자와 일단 돌려보내달라 해가지고 소연세자 복림대군 최명길 등 당시 잡혀있었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주게 돼요 물론 이미 사막사는 이때 죽었어요 사막사는 이미 죽었었는데 그때 살아있었던 인질들은 다 돌려보내줘요 임경험의 욕으로 대신에 임경험은 인질로 잡혀있어요 인질로 잡혀있게 되고 근데 임경험이 임질로 남았다는 사실을 소연세자한테 전해듣게 되면서 김자점이 왜 임경험을 살려두고 있는걸까 해면서 청나라에 편지를 보내요 당시 심기원이 영모를 했다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심기원 사건의 연관이 되어있다 하면서 임경험을 처벌해야 하는 일이 생겼으니 보내달라 해서 홍타이즈가 어차피 내신하로도 못 만들걸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해서 보내요 보냈더니 그 오자마자 바로 국문을 시작해요 그리고 김자점은 결국 임경험을 죽여버려요 근데 김자점도 나중에 다른 사건에 걸려가지고 극형당한거 죽어요 그렇고 그 임경험은 나중에 숙종때 시호를 받아요 자 그러면 소연세자 소연세자는 청나라에서 돌아오고 나서 인주한테 밑보여서 찍혀요 그래서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는데 독살설이 있어요 그리고 소연세자의 비였던 미네빈 강씨는 사사돼요 사약 먹고 죽어요 그 이후 복림대군이 세자책봉이 돼가지고 효종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정권적으로 이제 뭔가 싹 다 교체가 되어버린거야 그렇구요 자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문제가 생겨요 그 여자들이 볼모로 끌려가서 그 청나라의 포를 잡혀서 그 거기서 첩실이 되거나 아니면 성적 노리개가 돼요 성적 노리개가 돼가지고 결국 근데 그러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그 뭐냐 여자들이 그 뭐냐 그 병사들이 포를 잡아서 잠깐 즐기고 난 다음에 즐기고 난 다음에 책임 안 지고 그냥 버려버리는거야 그래서 혼혈사생아가 생겨요 애가 생겨버리니까 응 그리고 애가 생기진 않더라도 그 참 그 뭐냐 애가 생기진 않더라도 몸이 섞였잖아요 성적 노리개가 됐으니까 몸이 섞였겠죠 그래서 인조가 이런 피해자들을 사대부가 보호해달라 응 명령을 내리는데도 사대부들이 남몰래 내쳐요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친정으로 돌아가도 친정에서 그 뭐냐 환영녀라고 해가지고 그 뭐냐 오랑캐하고 몸을 섞은 여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 여자들은 기생이 되거나 비구니가 되거나 트라우마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종교 쪽으로 돌아가면 종교 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유박해가 있었을 때요 그 아현동 출신으로서 다산정약용의 조카사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요 그 정약용이 사형제가 있어요 첫째 정약현하고 둘째 정약전하고 넷째 정약용은 세례는 안 받아요 그리고 셋째였던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는 현재 순교복자예요 2014년에 시복됐어요 2014년에 시복됐는데 되게 아이러니한건요 이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아들이었던 정하상 바오로는요 아빠보다 더 일찍 성인이 돼 있어요 기해박해 순교자로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하고 신부하고 성 정하상 바오로 그리고 와 동료 순교자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정하상 바오로는 위상이 높아요 어쨌든 그래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의 마다들이 정하상 바오로다 성인이다 어쨌든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의 조카사위 그러니까 이 정하상 바오로 성인하고는 친척 친척 관계가 되겠죠 황사용 알렉시오가 근데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된 계기는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시 사형제 중에서 유일하게 신유박회 때 형벌을 받지 않았던 첫째 정약현 아예 성당에 안 나왔거든 이 사람은 둘째 정약전은 흑산도로 귀양가서 거기서 죽었고요 그리고 넥째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 갔다가 18년만에 풀려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죽어요 그리고 그 어쨌든 이 정약현 그 그래서 이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복자가 순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정약종 복자의 그 처자들이 정약현의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더니 그 정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면서 내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정약종 복자의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하상 바오로의 남매는 나중에 셋 다 기해박회 때 순교예요 그렇게 되고 그 어쨌든 이 정약현의 딸인 정명련 마리아 이분도 순교했어요 그 제주도를 유배 가서 순교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황사용 알렉시오 순교한 다음에 이분은 성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순교자로 인정은 하는데 시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정약현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정약종 아우시데오가 조정에 보내고 싶지는 않는 거야 어쨌든 이 정약용의 집안은 정조가 아꼈거든요 정조가 좀 아끼던 집안이었는데 그 정약종 아우시데오 복자는 관직이 안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좀 좀 뭐냐 조카사위한테 교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사제로 들어와 있었던 그 뭐냐 주문모 야고보신부한테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신유박해가 터지면서 그 뭐냐 그 처숙들이 처숙 처숙 두 명은 귀향을 가고 처숙 한 명은 순교를 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가족들 그러니까 그 아기가 아기가 엄청 깐난 애기였어요 그래서 같이 가지는 못하고 혼자 배론 성지로 가게 돼요 제천에 있어요 근데 충청북도 제천인데 교구는 원주교구예요 그 지리적인 위치가 좀 그래요 음 그래서 이제 배론 성지에서 숨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하얀 옷감에다가 편지를 장문에 편지를 써요 이거를 황사형 백서라고 하는데 그 북경에 있었던 북경교구의 구베아 주교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외국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선교의 자유를 그 얻고 싶다는 식의 내용이 첨부가 돼있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점이 문제가 됐고 결국 북경교구로 전달되지는 못했고요 뭐냐 현재 그 관련 이 황사형 백서는요 현재 우리 가톨릭 쪽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점으로 국가적 시각으로는 반역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거열형에 처해졌고 뭐냐 정명령 마리아는 정명령 마리아는 제주도로 유배돼서 죽었는데 그 아들은 갓난아기는 제주도로 가기 전에 그냥 어딘가한테 맡겼대요 몰래 맡겼다 그래요 그래서 생사는 알 수 없다 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황사형 알렉시오 이 사람은 국가적 반역행위를 했을 수도 반역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2014년 124일 순교복자 명단에서 빠졌어요 근데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시복시성 되는 거는 저는 반대예요 아무리 성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왜 그 나라를 팔아먹는 행위는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그 그리고 지금 안중근 토마스 장군도 그 시복 그 시성 추진 그 명단에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시복이 되더라도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시복되는 건 나는 원치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일제시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네 여기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당연히 을사우적 정미칠적 경수국적들 포함되고요 의미사변 가담자 포함되고요 일제시대 관료들 포함되고요 자 김대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 중요해요 황국 신민의 서사를 입안한 사람이에요 미친놈이죠 그리고 이제 노덕술 야인시대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반민특위 때 경찰이었던 사람 그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히고 끝내 김원봉은 이걸 탄압을 견디지 못하고 월북해요 최태민 순사 출신이었고 영세규 교주였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 일본 이름 다깝게 마사오 만주군관학교 만주국군관학교 2기 출신으로 나중에 일본 6457기 편입을 해요 그리고 한국전쟁 영웅 중에 한 명이었던 백선엽 백선엽 예비역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가 일본 이름이고요 간독특설대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백선엽 백인엽 형제는 한국전쟁 용사긴 하는데 좀 찝찝하죠 친일파였으니 친일 반민족 행자이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선엽 이 사람의 원수로 명의의 원수로 추대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사람 원수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국방일보에서 이 백선엽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 군대 있을 때도 다만 대놓고 얘기는 못했죠 군대는 계급이니까 젠장 그리고 홍사익 이놈은 진짜 못된 게 일본에서 육군 중장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범행위로 처형됐어요 자 그 다음에 권상로 이 사람은 스님인데요 번명이 태경이에요 한일합방시대 때부터 한일합방을 찬성했던 승려였고요 그러니까 일본 쪽 불교파였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 동국대학교 학생분들한테는 이게 좀 흥력사일 수 있는데요 동국대학교 초대총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김성수가 임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냐 한번 찾아는 볼까요 1891년생의 그 김성수는 아 이 사람 맞네요 대한민국 두 번째 부통령이었고요 그 동아일보 창간 그리고 보성전문 인수 학도병 지원을 동료했다는 행위 때문에 사실 이건 친일파민족 행위자로 불리는데요 그 뭐냐 저기 서울 도심에 있는 그 중앙고등학교 이사장이었었죠 자 그 다음에 김순흥 이 사람도 친일파였는데요 이 김순흥의 손녀가 배우 이지아씨예요 하필이면 손녀가 배우 이지아씨인데 근데 이지아씨가 물론 그 손녀분까지 원망할 순 없겠지만 이 손녀라는 이지아씨가 할아버지 감싸는 행위로 친일행적을 부인을 했어요 그 이유로 연예계에서 지금 사라졌어요 물론 그 서태지씨하고의 그 스캔들도 있었지만 서태지씨하고 그 사실혼 관계였었잖아요 과거에 지금의 서태지 부인은 참고로 나랑 동갑이에요 자 그리고 선우영빈 이 사람은 일본 그 야쿠자 폐였던 홈마치의 오야봉이었어요 하야씨였어요 일본이름 하야씨 응 그리고 우리가 그 야인시대에서 고자로 잘 알고 있는 그 배우 심영이란 사람도 일본이름 아오키진에이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고요 실제로 고자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야인시대에서 이완경 작가가 고자로 만들어버리죠 그 이게 픽션에서 거세를 지켜버리죠 그리고 안익태 홍남파 이런 음악가들도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애국가를 작곡했다는 거에 조금 약간 좀 흥격사이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는 애국가는요 지금 안익태가 작곡했던 작곡 편곡한 그 애국가를 쓰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애국가를 새롭게 다시 편곡을 했어요 그 새롭게 편곡된 애국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 수익 창출 영상 이런 걸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운홍 이 사람도 좀 못된 게 몽양 여운형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형인 몽양은 끝내 전향 안하고 대신에 이제 몽양은 좀 좌익을 하긴 했죠 그 여운홍은 친일로 전향했어요 그 다음에 춘원 이광수 대놓고 친일했죠 이병도 이병도 이 이 이 이 역사학자인데 조선사 편수에 촉탁을 한 우리 역사학자들한테는 천하의 매국노예요 그리고 이상범 이 사람은요 화가예요 1936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옹의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우는데 일조했지만 그 이후 깜빡 갔거든요 이후 전향에서 조선미술가협회 일본 화보에 가담했어요 이성근 이 사람 언론계에서 못된 놈이에요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사장이에요 그 양기탁하고 그 배대라고 만들었던 국채보상운동 관여했던 대한매일신보하고는 전혀 다른 언론사예요 그리고 장경근 이 사람 친일파였고요 해방 후에 국방부 차관이었고 한국기원의 초대이사장 우리나라 바둑계의 흥력사죠 5.16 쿠데타 이후 군부독재에서 친일파 찾아낸다는 그 얘기에 친일파 및 그리고 이 장경근은 자유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3.15 부정선거에도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으로 밀항했어요 야인시대에서는 김두한은 전 의원한테 한대 얻어맞는 역할로 나오죠 쌤통이죠 자 그리고 홍진기 도쿠야마 신이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중앙일보의 초대회장이었어요 초대사장은 아니에요 그 제2대 사장인데 초대회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 홍진기라는 사람은요 현재 삼성의 2대 회장인 이건희씨의 장인이에요 그 홍진기씨의 딸이 현재 이건희씨의 부인인 홍라이씨에요 어쨌든 뭐 그런 관계 있어 이병철씨하고 사동관계에요 삼성 초대회장인 그리고 아직 승계가 끝나진 않았지만 현재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있는 이재용씨가 실세죠 그러니까 이 홍진기라는 친애판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외할아버지가 돼요 자 이 사람이 했던 대표적인 진짜 스포츠계의 흥력사 행위 중 하나 1934년 피파월드컵 이탈리아 대회에서 심판들을 매수하고 남미권 알젠티나 선수들을 그 귀화시켜서 영입해요 그 알젠티나 선수들을 타겟을 했던 이유는요 알젠티나가 1930년 피파월드컵 우루과이 대회에서 첫 대회에 준우승을 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알젠티나 선수들을 귀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요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우루과이가 빡쳐가지고 불참해요 그래서 이 이외대회 때는요 근데 브라질은 참가를 해요 브라질은 여태까지 월드컵 본선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예요 어쨌든 그래서 알젠티나는 거의 20급으로 선수 전력이 약화됐고요 그리고 그때 원래는 조별리그 토너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월드컵 규모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때부터 월드컵 본선 규모가 16개국으로 늘어나요 16강으로 늘어나는데 이 무솔리니가 독일하고 짜요 독일의 아더프로 히틀러하고 짜요 그래서 뭐냐 이탈리아에서 개최를 하고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결승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 우승 준우승 나눠먹자 해가서 모든 경기를 다 터너먼트로 바꿔버려요 터너먼트로 바꿔버리는데 문제는 이 계획이 100% 성공하진 못해요 독일이 중결승전에서 체코슬로바케한테 저버리거든 그래서 히틀러가요 빡쳐가지고 그 결승전에 못 올라간 이 독일 선수단은요 깜빵에 가둬버렸대요 어쨌든 이탈리아는 우승해요 그 다음에 독일은 이탈리아의 월드컵 때 파시즘 홍보를 자기의 나치즘 홍보를 위해서 베를린올림픽 때 똑같이 따라해요 참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홍보를 해버린거죠 스포츠 대회를 이용해서 사실 근데 정치적으로는 무솔리니가 히틀러보다 선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해가지고 원래 그 아니에요 그때 죽이진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이원복 교수가 쓰는 그 사랑의 학교 만화책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요 사랑의 학교 1권의 그 죽음의 강슛이라는 그 세미 파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 폴란드를 점령한 다음에 독일의 그 약간 나치즘 이런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구 경기를 개최를 해요 그리고 폴란드 국가 그 선수들한테 뭐냐 니들 우리가 이기게 니들이 일부러 져라 만약에 니들이 이기면 그 즉시 총살이다 알았나 그러면 좋은 경기를 바라겠다 하이틀러 해가지고 어쨌든 뭐냐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압력을 줘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폴란드는 처음에 그 처음에 고전해요 근데 이제 폴란드 관중들이 폴란드는 죽었냐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폴란드 선수들이 그 이후 각성해가지고 결국 후반에 역전성을 하거든요 후반에 그 역전성을 하고 나서 그 바로 총살로 죽여버려요 독일 군대가 어쨌든 뭐 그건 얘기했는데 못갔다고 해요 음 자 어쨌든 그 원래 그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무솔리니가 처음에 이거 찬성을 안해요 근데 무솔리니가 갑자기 전쟁에 끼어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치가 베르사주역을 파괴하고 그 이후 오스트리아 병합하는 걸 도와줘요 그래서 이 1938년 1939년 이때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가 그 유명한 사운드 오브 뮤직 이에요 배경 그 오스트리아의 그 오스트리아의 그 시골 그 알프스 근처의 그 시골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죠 사운드 오브 뮤직 배경이 됐던 그 시대예요 그리고 독일이 폴란드 침공할 땐 무솔리니가 쟤네들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해서 잠시 중립이었는데 독일이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프랑스로 가니까 이탈리아 어 우리도 끼자 했는데 근데 그때 이탈리아가요 좀 사실 독일의 입장에서는요 약간 그 방 오히려 방해만 됐어요 그래서 막 그 이탈리아가 쌌던 똥을 나치가 치워주는 그런 전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간 들어갔다가 미단 닦고 나오는데 그 나치가 닦아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그 이탈리아가 이집트하고 그리스를 건드려요 그래서 전선이 아프리카로 확대가 됐고요 근데 이탈리아가 하도 고전하니까 히틀러가 보다 못해서 아이고 아이고 선배님 내가 도와주러 왔어요 해가지고 참 그 츤데레 츤데레 그 성격을 보여주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요 그 바르살로사 작전 바르바르사 작전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나치의 그 모스크바 그 소련 진공이 두 달 늦춰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요 진군 중간에 겨울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 모스크바를 점령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탈링그라드 전투를 지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이런 쪽 얘기는 좀 그 노란 딱지가 붙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제가 좀 빨리 넘겼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그냥 옛날 그 옛날 시대의 그 거기서 롤모델일 뿐이었죠 그 뭐냐 근데 그 히틀러에게 그 당시 동시대에서 선 롤모델은 무솔린이었죠 동시대에서의 롤모델은 무솔린이었고요 음 하여간 그렇고 이제 약간 그 무솔린이나 히틀러나 예전에 그 뭐냐 연설하는 동영상들이 막 유튜브에 막 떠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내가 그런 그 뭐냐 뭐 어쨌든 그 뭐냐 이제 그 옛날에 그 어쨌든 옛날에는 그거를 볼 수 있었는데 요즘 유튜브에 그 노란딱지 그 영향으로 인해서요 그 그 노란딱지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 그 그 다음에 그 그 그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였죠 그 옛날에 그런 그런 영향으로 좀 노란딱지의 영향으로 그 지금 무솔린이하고 히틀러의 그런 연설은 유튜브에선 볼 수가 없어요 노란딱지의 영향이 좀 커요 어쨌든 오늘 그 역사적 극한 상황이라는 걸 준비해봤던 거는요 요즘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초반부에 얘기했던 대로 진짜 사람의 인성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무솔린이하고 히틀러 그 경제 대공황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별의별 인물들이 다 나올 수 있고 별의별 행위들이 다 나올 수 있다 음 근데 이게 역사 컨텐츠가 노란딱지가 좀 힘든 이유가 그걸 노란딱지를 떼기가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뭐냐 사실 문제는 그거죠 이 뭐냐 좀 지금 상황에선 좀 힘든 게 이 뭐라 해야 되냐 그 지금 상황에선 조금 좀 그 대다수의 광고주들한테 적합하지 않다 이거야 역사 컨텐츠 그러니까 되게 교육적인 내용인데도요 근데 광고주한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특정 상대에 대한 그 혐오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갈 거나 그리고 지나치게 막 그 야한 수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연령 제한 동영상 뭐 이런 걸로 구분이 되지 않더라도 좀 뭔가 그런 자극적으로 야한 얘기 좀 그런 게 좀 심해 그러면 노란딱지가 붙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왜 노란딱지가 붙냐면 붙을만한 유사 컨텐츠형의 그 광고가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광고를 이것저것 다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붙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이거야 그래서 노란딱지가 붙는 거예요 젠장 어쨌든 뭐 하다보니 오늘 이 컨텐츠는 한 3시간짜리가 됐는데 풀영상을 그대로 올릴지 아니면 그 이거는 풀영상 채널에다가 올리고 그 뭐냐 본 채널에는 조금 좀 약간 그 자를 수 있는 내용 좀 자르고 그렇게 해서 보낼지 보낼지 좀 그건 좀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원본이 워낙에 양이 길어져가지고 편집하기가 좀 까다롭긴 해요 물론 그래봤자 레이맨 맥스 퍼센트 했을 때 기록보다 한 30분 길긴 한데 리버스 케이지 한 4시간 걸렸었죠 그거보다 작네 그거보다 짧네 그거보다 짧네